자기가 어디 가요? 여기 연습실이에요. 네, 저의 바뀐 연습실이죠. 아무튼, 아, 홉 씨. 네. 찬성하다, 마이크 목도리 차는 거 처음 옵니다. 아, 패션을 꼭 살려냈었어요. 아, 지금 패션이 창조자죠. 저 덧돌이 주머니가 언제 떼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뭐 들어있나요? 지금요? 네. 기대 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참아 왔어요? 원래 그런 거야. 네,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오늘 단면하는 기절은 게임과 함께하는 단순입니다. 아! 다 각자 선물들이 자기 선물 굉장히 최고라고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방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걸 샀어요. 저는 제 방에 진짜 필요한 거. 형께 제일 궁금해요. 형, 진짜 필요 안 하면 어떡해요? 필요해, 필요해. 안에 막 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 뽑아볼까요, 많이 떠? 네, 뽑아봅시다. 뭐야? 네? 마이 떠요? 벌써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많이 봅니다! 뽑자마자 목덩이를 한 번 쓱 만졌대요. 왜? 내 목을 왜? 여기 흙 뿌렸나 봐. 아침에 뿌렸어, 아침에. 건배지 마라, 진짜.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떡해요. 하, 이 친구가 선물 쓸데없는 거라 그랬는데. 어, 맞지 않죠? 상대? 지금 미션이야? 쟤처럼 가서 목덩이를 쓱 만지고 이러면 벌썩 걸렸어요, 쟤 지금. 미션이. 랄랄라. 아니, 미션 다 봤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션이야! 슈가, 슈가 이것만 봐봤을 때 공룡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어려운데? 왜? 야, 너무 어려운데, 이거? 수행할 미션을 다 확인하셨죠? 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된과 동시에 마노또 미션은 시작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6등과 7등에게 벌칙을 줄걸. 파라 씨. 아, 태양아. 넘어갔어. 왜? 너는, 너는 연기를 너무 못해.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 야, 너 그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라고 하냐. 아, 진짜 눈에 뻔하게 보이네. 월치 추천 받습니다. 6, 7등. 뭔가 잔대? 나 위코디엘 지금. 야, 6등. 이거 차고 가기. 맘한테. 아, 돼.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차고 갈 거야. 꼭, 꼭 6등을 해라. 꼭 해요, 6등. 6등 해. 6등 저거 차고 가기. 아, 다음 V LIVE 때 그 전날에 라면을 3개 끓여 먹고 땡땡 붓기. 다음 V LIVE 때 이거 차기. 아, 야. 내가 찐 거라 입고 가? 아니, 아니, 땡땡 부어서 정국이 왜 이렇게 색 가는 거 귀엽냐. 이 신발도 같이 신기. 아니, 내가 찐 거라 입고 가? 왜 들어? 아,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 7위. 마마 갈 때 한복 입고 가기. 오, 야 괜찮네.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와, 내가 상상했어. 내가 입고 가는 거야. 야, 야, 좋아. 7등이 그러면 이거. 네, 한복 입고 마마 가기. 지금 걸리면 진짜 큰, 큰 난다 이거. 진짜 그날 기사 진짜 몇백 개 뜬다, 진짜로. 이제 6등, 6등만 정하면 돼, 6등. 6등은 각자 라인 캐릭터 있잖아요. 옷 입고 다음 날 맞추면. 오, 귀찮아. 본인 캐릭터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니니까? 본인 거 하면 본인 거를 알리는 거 같고 그냥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 거 입고 가지고 가지. 좋네. 아, 오늘 나. 너 아이디어 뱅크인데 오늘? 왜 이러지? 아, 뱅, 아, 뱅. 지민 뱅크인데? 와, 진짜. 내가, 내가 말했지라 진짜 너무했다, 진짜로. 아닙니다.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럽지. 비호 일부러 질 수도 있어. 그래. 저거 좋아하잖아. 한복 입을 생각하기 지금 들떴어, 지금. 자, 그럼 바로 달려보자, 그래. 오케이. 준비 시작! 달려라! 발사! 발사! 첫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할지 이것도. 잔신감 있게 앞으로! 가자, 부호실 가자. 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꽃밭이. 쉽지. 지금 지민이 뛰었는데 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안 나왔다가 됐래? 자, 여러분. 이거 성공해요? 아니야, 실패요. 실패, 어깨에서 의사 나와야 돼. 야, 지민이 역대급 나왔다. 형, 그런데 이게 어깨예요, 형. 지민이 역대급자가 나왔다. 와, 뭐야. 야, 이리 와. 자,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너는 열 번을 해야 돼. 열 번 해야 돼, 열 번 해야 돼. 와, 여태 저 얼굴. 야. 야, 야,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보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총알, 총알. 총알이 뭐야? 어깨선 이상 나와야 돼.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안 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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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찜이. 야, 이거 아수라 백전 아니야? 야, 오늘 박찜이만 믿고 가자. 성공인가요? 저거 왼쪽 어깨 나가지 않았어요? 형, 둘이 뛰니까 봐줍시다. 그래, 가자.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쏙쏙쏙. 썩쏘, 썩쏘. 썩쏘야? 아, 지금 못했어. 지민이 못 때렸어. 아, 안 돼. 아, 대단히. 잠시만요, 여기 있으면. 저 썩쏘 아닙니다. 썩쏘 아닙니다. 저 썩쏘 아닙니다. 저 썩쏘 맞지, 전형도 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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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윙크. 아, 형이 잘하는데? 형이 완전 잘해. 야 나 안 들려 잠깐만요 형이는 한쪽 어깨가 안 나왔습니다 얘 눈이 없습니다 야 저거 진짜 명사진이다 여러분 평소에 제가 윙크를 하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세형이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야 인정해 인정해 야 지민이 진짜 귀엽다 저 사진 지민아 너 요정 같다 저 사진 저 천사예요 하나 둘 셋 공포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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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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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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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해야 돼 어깨가 다 나왔으니까 인정하자 진짜 무섭나 보다 이건 인정 표정이 너무 좋아 자 해볼까요 아 좀 아 왜 나 너무 좋아 코믹이에요? 코믹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안 할게 너한테 손 안 댈게 손 안 댈게 자 손을 들어야 돼 소율이 소율이 집중해 봐 자 야 야 야 이거 코믹이 아닙니다 우리 소율이야 아 이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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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실패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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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 서 네 자리에 서 방해하지 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실패 실패 자 다음 하나 둘 셋 아 저 무표정이 안 드는데 무표정이 안 드는데 아니야 인정 뭐야 뭐야 찍혔다 찍혔다 아 잠깐만 자 잠깐 태영이 김태형 웃고 있습니다 얘도 웃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저는 머리가 떠서 그래요 저는 무표정이에요 아 이거 솔직히 나 지민이 말이죠 저만 인정 하나 둘 셋 소리 잘 뜨자 다시John 야 이거 바로 너를 알게 해 securities 너를 알게 해 롤로 Senhor 너를 알게 해 지금 뭐야 지 Cheng이 quarterly verbally partnerships What if you are 왼손 Fisher 야 너무 예쁜데 야 너무 야 너무 야 θ 우와 태영이 인정 완전 인정 기분이 안 나 기분이 안 나 자 tick에나 인정 택에나 인정 택에나 인정 아니 근데 잠시만 첫 번째 사진이 이거랑 위치가 비슷해요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진짜로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야 없어 없어 야 저 어깨 저 어깨인데 저거 저 어깨 저 어깨가 올라간거지 아니야 아니야 봐봐 봐봐 내 어깨라니까 인정할게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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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웃기다 한골 준비한다 만세 자 여러분 만세입니다 딱딱딱 아따 아 저거 아 저거 나 나 나 정보 진짜 높다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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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방송 못 나가 이 정도면 야 이거 다음 오케이 합시다 나 저 정도였냐 토끼 토끼야 뭐야 아 야 야 이거 아니다 야 야 이거 안 쓰지 야 이거 안 쓰지 야 이거 안 쓰지 야 이거 안 쓰지 아 이거 안 쓰지 토끼 인정 야 미정 야 미정 얼굴 톡개요 얼굴 톡개요 야 이거 안 이기 야 저한테 인정 야 인정 야 이거 토끼 인정 야 인기 야 저희의 경우 많이 안타깝게 하라 야 마저 밀면 안 되지 야 이제 밀고 이제 이런거 없습니다 이제 밀고 없이 해 우리 먼저 인정할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래에다 진짜 아래에다 아 정정국 야 너 무슨 살리는 것 같아 정국아 야 잠깐만 잠깐만 정국이 어깨선이 안 나왔어요 정국이 나왔어 어깨선 나왔어 아 근데 호병이랑 정국이 연기력이 아 정국이 연기해도 되겠는데 영화 스틸코러스로 써도 될 것 같아 야 너는 왜 앞머리가 안 뜨냐 제가 안정감 있게 뛰거든요 한 번 뛰어봐 둘 다 인정 아닌 걸로 아 이건 노인정 이건 노인정 야 나 이러다 꼴뚱한 것 같아 어떡하냐 저거 양파 양파 껍질 까고 있는 것 같아 표정 웃기가 나아야 돼 일단 점수는 챙겨야지 하나 둘 셋 뿌잇뿌잇 잘하지 아 방해 없다 자 방해 없다 아 나 빨리 떨어졌어 야 표정 대박이다 야 너 표정 좋다 진짜 타이밍으로 못 맞추겠어 이거 야 얘 표정 대박이야 아 저거 너무 빨리 뛰었나? 정국아 너 연기력 때문에 솔직히 1점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나 어깨가 저 사실상 그냥 크게 해요 자 다음 자 갑시다 고 바로 바로 갈게요 둘 셋 무표 나 자 무표 나 아 너 어떡해 야 너 어떡해 정국께서는 안 나왔는데 호석이 형은 이전해줘야 돼요 근데 정국이는 안 돼, 저건 안 돼 호석이 형은 나왔어 아 예, 이렇게 웃으니까 안 들린다 자,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오열? 기대할게요 저거 울어야 돼요 오열이에요, 오열 펑펑 울어야 돼요 아, 되셨어, 되셨어 아, 나 빨랐어, 빨랐어 인정, 인정 와, 인정! 야, 이거 진짜 인정이다 정국이는 오열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오열 아니에요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됐어, 인정, 인정 하나, 둘, 셋 기억해야지, 여러분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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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그게 분명히 둘이 따로 뛰었는데 잘 잡는다 내가 공주에서 잡았어, 좀 공주에서 잡았어, 공주에서 잡았어 공주에서 잡았어 중력을 무시하는 친구 하나, 둘, 셋 아트 기대할게요 오케이 진짜 크게 졌으면 좋겠다 타이밍 진짜 모르겠어 야, 인정, 인정 와 정국이 배꼽까지 나왔어 정국이가 나중에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 못 한다 얼굴 넘어가면 인정 못 하는 거 미소 충고할 거 같은데, 저 얼굴 아, 충고하지 미소 쉽지 미소 쉽지 아, 나 빠르다, 빠르다 정국이 잘한다 어우, 야, 잘하네 야, 제이와 아까는 표정이 똑같은데 잠시만요 나, 나 머리 왜 이러냐? 이해했습니다, 저는 미소가 아닙니다 활짝 핀 얼굴입니다 정국이 또 미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 아닌가요? 야, 저건 그냥 야, 저건 그냥 이 악물 거지 그냥 아니, 야, 미소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인데요? 네, 미소입니다, 미소 나 너무 잘생겼는데? 야, 너 잘생겼는데?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진짜 얼굴 넘어가 봐 야, 너 지금 실격이다 응,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기대할게 야, 얼굴 넘어가면 인정 마지막 진짜 기대할게 아아악 야, 인정 왔다, 왔다 깔끔 자 우리가 서로를 너무 방해했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 같아 우리 둘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뭐야, 남편이 시발 벗어?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저거 여러분, 다들 많이 또 미션 시작했죠? 어, 어, 맞다 뭐,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넌 알어 건들지 마라, 진짜 아, 답답해 하나, 둘, 셋 너 슈가인 거 다 알아, 고맘해 메롱? 메롱 아니야? 메롱 메롱 없다 없다 야 저거 지민이 머리 아니야? 지민이 머리 왜 있어? 너무 빠르잖아 우리한테 자 오케이 아 너는 타이밍이 아니 지금 차이 많다 아 타이밍이 전야만 애교? 아 이런 타이밍 처음 본다 야 이쪽이 삐삐삐가 잘 안 들리네 야 너 늦다니까? 아 나 왜 빨라 야 나 늦냐? 빠르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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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럽아 잠깐만 아 지민이 나서 잘 뛰네 야 한 명씩 와서 뛰어 내가 그럼 뛰고 싶으면 자 다음 타이밍 하나 둘 셋 슈퍼웨이? 어 왜 그래? 어깨 나잖아 어깨 나잖아 어깨 나잖아 어깨 나잖아 아니 아까 전에 저희도 저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너네 거 인정 다 됐어 진짜? 난 인정 난 인정 너네 둘 거 인정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준이만 뛰어 하나 둘 셋 타투요? 타투 타임 맞춰라 타임 오 야 맞다 됐다 됐다 형 잠깐만 이거 하트가 아닌데? 하트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트야 하트지 근데 형 진짜 발바닥 다 부서질 거 같아 갈게요 안 아프냐? 어떻게 뛰어야 돼요? 안 아프잖아 누구야? 오케이 자 갈게요 뭐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남준이 이거 전문이지? 나호 나호 왜 이거 왜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야 야 귀엽다 민트 말아 있는데 좋아 야 좋아 알겠습니다 감 잡았어요 뱅맨 감 잡았어 따봉? 따봉 제가 이거 끼게 해줘요 따봉 어? 약간 애매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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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중이 이렇게 있어요 공중이 오래 있는데 나 뛰기도 빨리 뛰는데 꽃받침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야 이건 좀 애매한데? 아ㅋ 야 입만 나오는데 형아 귀엽게 생겼는데? 내가 빨리 할게요 뭐 되네? 짜증? 야 기대한다 짜증내야 돼 이거 턱 놔야 돼요 . . . 오전? 오열? 저 비슷하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저희서 억그레이되어야지. 가라앉아요, 사람이? 야, 표정을 완벽했어. 오열하긴 했다. 표정 점수가 지금 표정으로 주고 싶다. 꼴등 구본데요 형님. 무표정? 이거 한복 각인데? 열 받은 거 아니에요? 무표정이다. 이거 짜증 아니야? 열 받은 것 같은데. 야 형 똑똑한데? 일부러 한복에 물어봐. 없다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이야 증명사진인데 이건? 형 이거 여권 사진으로 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야 주축강이랑 진영이다. 일단 나 기본적으로 나는 좀 분리해. 나 한복에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만약에 내가 꼴등하면. 그래 이왕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라. 가자 가자. 야 우린 진짜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 상쾌해. 너무 상쾌해. 야 이건 진짜 상쾌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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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가 너무 빨리 뛰었어요. 상쾌해. 왜 뛰었어요?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이 형 영리하네. 이 형 너무 빨리 뛰더라. 조용해 조용해 안 들리니까. 나 이 사진 주면 안 돼요? 맘에 든다. 상쾌한데 조용히 놔. 일단 저거 노인정이죠? 노인정이지. 3점 쏟아지 한번 봐줘요. 소름. 야 군부함, 군부함. 조용하라고. 웨이크 웨이크 웨이크. 조용히 진짜 안 들려. 아니 진짜 안 들려. 아 조용하라고! 야 조용히 해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나는 이게 안 들려. 야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조용히 해.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진짜 웃기다.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뭐 이거 제대로. 뭐 이거 제대로 먹어. 안 돼. 화났어 지금. 화났어 나. 형 얼굴이 민문이에요 지금. 아니 화났어. 아니 저 뼈로통이 아니잖아요 저거. 남재리와 와서 판독해 주세요. 야 뼈로통이야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건 너무 귀엽지. 뼈로통이 아닌가. 형이 약간 무슨 지방 좀 뺐어도 인정해. 하나, 둘, 셋. 이거만 하면 돼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주자. 조용히 해 주자. 뭐 하냐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일단 조용히 해. 야 이 토클 대박이다 진짜. 야 점프 우리 두 번째 간다고 조용히 해 하라고. 대화보이 유평해라. 유평해라. 하나, 둘, 셋. 아련? 나처럼 하라고, 아련 나처럼. 아련, 보세요. 자, 종이 하자. 야, 이거는 방이랑 사다 왔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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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도 제발, 제발 조용해줘. 아까 되게 조용히 했는데? 하나, 둘, 셋. 앙. 야, 이 정도 조용해지자. 꺼질겠다,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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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의 문제가 아니야? 진영 인정. 자, 진영 인정. 아, 슈가 형 한복 입고 가겠는데요? 슈가 형 지금 한복 생각해요, 입을 거 빨리. 조용해라, 조용해라. 1, 2,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이쯤되면 스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못해? 진짜 이쯤되면 한복 입고 싶은데 이쯤되면 한복 입고 싶은데 야 나 하나도 못했다고 조개 야 저 아 나 웃겨서 못하겠다 이거 진짜 1, 2, 3 배트맨 배트맨 아 좀 아 시간은 됐다 와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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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1점이다 비켜라 야 이제 1점이다 비켜라 나 턱이 너무 아파 주세요 아 진짜 너무 자 데미를 장치 가나요? 아 땡땡땡땡땡 아 땡땡땡땡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아 왜 이렇게 못해요? 진짜 못해 아 진짜 마지막 퍼펙트하게 갑시다 둘 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진짜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마 마지막이죠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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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썸네일로 풀어주세요 썸네일로 자 이제 게임 끝 안녕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나 눈물 나와 역시 이 팀 하이라이트일 줄 알았어 어 안녕 대박이다 아니 이 형은 자기가 못하는 게 웃겨가지고 참지를 못해 첫 번째 게임 네 점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아 10 실패 5 5 3 승부 5 선수 자 두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이야 이야 열심히 한다 무슨 게임입니까 두번째 게임은 힐링그림찾기입니다 줄기름찾기요 내가 고수지 상단 부녀 상단 꼭 저런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가더라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 떨리냐 제가 했어요 마지막 게임 뭡니까? 막참! 땡! 물 못 맞추냐 동생인 건데요? 야 어차피 니네 싸움 아니야 저거 냉장고 아니에요? 뭐 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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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많이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